여기 보시면 여기가 소개가 있고 여기가 메인화면이잖아 메인화면이 그 다음에 블룸의 제목 그 다음에 운영자 이름 그 다음에 밑에 소개 그 다음에 밑에 연락처 있잖아요 연락처 그 다음에 본인 주소 주소 이거 이야기하는게 지금 내가 꼭 같이 하셔서 이거 다시 한번 세팅 하셔야 돼 왜냐면 나는 이거를 안해도 누구도 이거 보고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 세팅해주면 정말 중요합니다 이해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다른거 다 빼 버리고 빼 버리고